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운동 부족이에요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수업 때에도 한 두세 번 촬영을 했었는데 막 굉장히 운동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랑이 앞장서서 여성분들과 하는 거죠 아우! 어? 저기... 저 분이 계신가요? 저 여기... 어? 안녕하세요!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재소개하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 마랑님 구독자 청주에서 온 25살 은비입니다 25살이세요? 네 25살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 이마가 굉장히 미인이시다? 이마 넓어요 자 오늘 배우고 싶은 운동 뭐 있어요? 저 오늘 하체 운동 위주로 좀 배우고 싶은데 그냥 모든 운동 다 좋으니까 제가 빡세게 한 번 해보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운동 좀 잘하세요? 어... 자신 있어요 뭐 하다가 막 짜증내고 그런 거 하다가... 아이씨! 전혀요 전혀 그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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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네 편의상 약간 좀... 네 말을 운동할 때면 살짝 놔도 될까요? 어 그럼요 알겠어 은비 네가 원하는 빡센 운동인데 어디... 주로 하체 하체? 네 오케이 좋다 바깥쪽 힙과 내전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와이드 스쿼트 들어갈 건데 네 앉았다가 그대로 오케이 2300개 자 그대로 나 따라서 나 따라서 걔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엄비야 빨리 나 쳐 집중해 더 낮춰 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렇지 옆으로 가 좀만 가 좀만 더 갈 거야 더 가서 허리 펴고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옆으로 옆으로 앉아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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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빨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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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비야 오케이 니가 오늘 했던 약속이 있잖아 이거 매력하겠어 어 너 이거 댓글 지금 달리고 있어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야 돼 오케이 아오 오케이 오 아니 근데 우리 은비가 아까 말한 거랑 깍대기 한 번 행동이랑 좀 살짝 언행불일치라고 들어봤나 아니 제가 운동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데 괜찮아요 아직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스키 스쿼트이라고 있는데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균형 감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하체 부실이구만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와야겠어 그렇지 운동 살짝 더 낮춰보고 그렇지 이거를 20개 할 거야 오케이 자 20개 출발 좋아요 그렇지 엄두에 다 내려보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렇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점프 오케이 점프 좋아요 좋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집중해서 발바닥에 딱 밀착돼있다 내 몸은 내 발바닥에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조금만 더 열하나 더 멀리 더 멀리 어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은비 네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지금 파벅치만 아플 거야 맞아요 그렇지 더 들어가야지 이쪽 파벅지 쓸 수 있거든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아 은비 너는 약간 좀 이런 느낌? 어 이런 느낌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점프하고 앉았다가 점프하고 오케이 오케이 컴온 좋아 조금만 더 멀리 뛰어봐 이제 좌우로 멀리 그렇지 좌우로 멀리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균형이 힘든 스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너의 발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다 운동이 되고 있어서 완벽한 자세 숙지보다는 포인트 하나만 좀 깊게 내려갔다가 점프를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네 우리 은비 훌륭해 남은 친구 없다고 그랬나? 네 아직 아직? 여자친구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? 저 운동 잘하는 오 오 와 멋있다 근데 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외형적 이런 거 아 외형적인 거? 저 울팩한 남자 좋아해요 야 너희들이 이거 블랙카메라지 언제 마지막 운동을 할 건데 이건 좀 빡세 왜냐면 내가 이거 때문에 좀 체력 많이 안 뺐거든 저기 보이니? 어디요? 응 은비야 여기서 네 댕이 쉬워 계단 올라가 봐야 올라가 봤잖아 많이 올라가 봤죠 여기서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 돼 출발 오케이 쭉쭉쭉 좋아요 이 리듬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로 하면 끝난데 위로 뚝뚝뚝 위를 뛰어야 돼 위로 그렇지 둘 중에서 아프고 네 아프고 잘 봐야 돼 한 번 한 번 내려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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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은비 까비 은비 까비 은비 당비 빨리 은비야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올라와야 돼 빨리 은비야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올라와야 돼 이거 한 세트야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자 오케이 와 품어 봐 얼마나 좋아 그렇지 좋아? 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아 은희야 네 아 아 왜 한 번씩 한 번 한 번만 뛰자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만 뛰고 끝나는 건데 아 진짜요? 아 충분히 빡세게 운동된 거 같아요 자 우리 우리 마지막 도전이야 화이팅! 도전! 화이팅! 화이팅!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 마지막 슬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뛰자 우리야 빨리 뛰자 멈추지 말고 한 번만 집중해서 뛰어보자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은빈야 빨리 뛰어 어서 뛰어라요 배에서 내가 뛰어줄게 빨리 뛰어라 뛰어라 좀만 더 빨리 빨리 안 돼 우와 자 빨리 뛰어 자 빨리 와 오케이 우와 수상으로 갔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몰랐지 하아 하아 어때요? 이렇게 운동 해보니까 같이 아 진짜 뭐야 하아 진짜 하아 뭐 아니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 아니 아니 아 아니 볼링 유튜브 하는데 하아 이따 볼링 내기 자신 있으세요? 하아 내기에서 단 한보다 적은 소리 없는 겁니다 야 아 은빈 이제 이제 안색이 좀 돌아왔네 네 이제 좀 하고 왔어요 하하하 아 근데 좀 오늘 갑작스럽게 와서 장비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기본공으로 응? 네 네 고객님 보험 하나 드셨고요 또 두 번째 보험은 어떤 거 드실래요? 아 제가 방금 운동을 아 체력 소진 네 체력이 안 좋아서 네 세 번째 뭐 특약 같은 거 뭐 있으세요 뭐 뭐 긴장된다 뭐 그런 거 잘생긴 사람 옆이라 좀 긴장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그런 건 없고 기본공으로는 잘 못 쳐요 그러니까 기본공으로 몇 쳐요? 백 백 이십 점? 백이십 그럼 나는 어 백함십 치니까 오오오 10점? 아 이제 핸디 주시는 거예요? 핸디 어 아니 그냥 핸디 10점? 아 그냥 하든가? 아니요 핸디 받을게요 10점? 저녁내기입니다 네 진짜 약속의 저녁내기 고기 먹을게요 하하하하하 고기 아 고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 정말 즐겁게 잘 했습니다. 재밌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도 운동. 완전 많이 된 것 같아요. 넘어가요. 들어가요. 안녕히 가세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하세요. yeah it's like it's like 해가 아멘